지금 내가 누워서 티비를 보는 곳 어떤가요? 물론 이렇게 아이의 맨바닥에 누우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약간 바닥이 딱딱함이 느껴져요 하신다면 어느 부분인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뜨는 부분이 생기다 보면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딱딱한 바닥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매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힘이 들어가면 충분히 주무셔도 잘 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어때요? 라텍스는요. 지금 머리를 위부터 아래까지 쫙 받쳐줘요. 그래서 편해요. 그래서 라텍스에서 한번 주무시잖아요. 다른 곳에서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딱 누였을 때 어디 하나 들뜨지 않게 정말 편안하게 몸에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받쳐주는 것 같은 느낌. 부드럽게. 아니 근데 이게 정말 포근한 것 같으면서도 아래쪽에서 탱탱하게 받쳐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라텍스가 그래서 인기가 좋고 그래서 라텍스를 고집을 하시는데 어떤 라텍스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홀의 크기가 다 다른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라텍스코의 라텍스입니다. 세븐존이에요. 그렇죠. 아예 단계 단계 몸의 무게에 따라서 밀도감을 다르게 받쳐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셨던 그냥 똑같은 밀도의 라텍스와는 차별화된 편안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라텍스코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브랜드를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정말 라텍스의 세븐존 이것도 정말 과학을 담아서 제대로 만들어 드린 거지만 우리가 잠자리잖아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주무시는 곳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자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져야 될 것들을 다 따져보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주부님들은 이런 거 보시거든요. 일단 오코텍스 인증입니다. 유해물질 100가지를 테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는 라텍스코는 이 100가지의 유해물질 테스트를 다 통과했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프로덕트 클래스 1이라고 하는 최상위 클래스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유암이 3세 미만의 소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텍스코를 따지시는 거고 거기에 또 두 가지 인증이 남아있는데 에코인증이라고 해서 또 인체의 유해물질 250가지 테스트 완료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TUV라고 하는 LGA 테스트. 그러니까 이 꺼짐이라든지 내구성에 관련된 인증까지 해서 오늘 세 가지의 인증서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게 라텍스코예요. 그럼요. 그것도 이게 벨기에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유럽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유럽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 다 받아낸 거예요. 세 가지나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라텍스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가 되고 200억이 돌파될 라텍스코입니다. 홈매 쇼핑에서만 200억이 돌파됐어요. 오늘 방송 중에 오세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1 플러스 1으로 라텍스코의 벨기에에서 만들어진 라텍스를 두 개를 받아보시니까 어떻게 쓰시느냐. 저는 라텍스를 지금 계속 쓰면서 8년, 9년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처음에 샀다가 따로 또 하나를 샀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 아이와 함께 바닥에서 아이 태어나서 자기 시작하고 또 우리 아이 낳고 나면 여자들 몸이 힘드니까 그래서 또 제가 아이랑 좀 편안하게 자려고 샀던 게 라텍스인데 남편도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개를 쫙 넓게 깔아두면 온 가족이 여기서 뒹굴뒹굴할 수 있고 놀이방 매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이들 특히나 뛰는 소음 때문에 이거 깔아두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거실을 쭉 깔아두셔도 괜찮고 혼자 1인 가정, 2인 가구에서는 매트리스처럼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이렇게 14cm처럼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매트리스 바꾸셔야 될 때 라텍스로 한번 바꿔보셔서 확 침대를 바꾸세요. 침대 매트리스를 바꾸세요. 매트리스 바꿔야지 내가 그러면 그냥 1cm의 라텍스 탑이라고 하는 것도 가격대 만만치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14cm의 라텍스 매트리스예요. 이 느낌은요. 7cm는 물론 좋아요. 그런데 좀 욕심내실 분들은요. 아예 두 개 딱 겹쳐보세요. 이건 이런 느낌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아래쪽에서 내 몸을 진짜 안아주는 느낌? 이 탄성력이 거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공기와 이 라텍스가 만들어낸 천상의 느낌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두 개 겹쳐 쓰셔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애방이 하나, 우리 안방이 하나 아니면 하나는 선물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저희가 방송 중에 보시면 1 플러스 1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 빅3 사은품을 다 드리는데 지금 바디필로우는 다른 곳에서 못 보세요. 홈앤쇼핑 방송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필로우를 저희가 드리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세요. 이게 원형이에요. 원통에 따라서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어내서 고가입니다. 10만 9천 원. 그런데 이거 드릴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잠자리만 편안해서는 안 돼요. 목을 받쳐줄 수 있는 베개까지 라텍스 백으로 저희가 두 개를 챙겨드리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살짝 커브 형태로 목을 편안하게 가누실 수 있는 인체 공학적인 패턴이 잡혀있는 라텍스 베개를 저희가 두 개 이것도 10만 9천 원 방송 중에 저희가 챙겨드리면서 아예 전용 커버 풀세트를 드리는데 이 커버마저도 순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땀 많이 흘리시면서 주무시잖아요. 그럴 때 쾌적하게 주무시기가 너무 좋죠. 벌써부터 주문 전화 시작됐어요. 다 따져보자고요. 지금 가격이 얼만데 퀸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 하나만 구입을 하셔도 30만 8천 원이에요. 30만 8천 원, 30만 8천 원이에요. 일단. 근데 바디필로가 10만 9천 원이죠. 베개 두 개 10만 9천 원이죠. 여기에 소커버, 겉커버 다 챙겨드리고 순면커버로 드리는데 그건 아예 계산도 안 했어요. 근데 가격은 44만 7천 3백 원까지. 무이자 12개월 혜택까지 드리니까 오늘 스마트폰으로 하셨을 때 월 최저가 찬스예요. 그렇죠. 지금 무이자 12개월 혜택 드리니까 슈퍼싱글도 3만 원대. 퀸 사이즈도 고객님들 한 6천 원 정도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4천 원 정도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킹사이즈도 지금 4만 원대 초반으로 가능하세요.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왕이면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고 스마트폰 10% 할인 혜택은 홈 앱 쇼핑에서만 있잖아. 맞습니다. 시간 11분 안에 오시면 또 슬리핑 매트 추첨해드리니까 풀 세트로 우리 집 라텍스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